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 17 물리비 절감을 위한 패킹의 표준화 규격화 필요성 및 사례에서 유니트로드 시스템 도입 필요성 및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수일입니다. 물리머듈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물리머듈 시스템 역사적 배경입니다. 유니트로드 시스템이란 화물을 일정한 중량이나 크기로 단위화시켜 기계화된 하역작업과 일관된 수송 방식으로 물리의 여러 과정들을 표준화시키는 것입니다. 유니트로드 시스템은 협동일관 수송의 전형적인 수송 시스템으로서 하역의 기계화 및 합리화, 화물의 파손 방지, 적재작업의 신속화, 차량 회전률의 향상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물리비 절감을 위한 최적의 수송 방식으로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으로 팔레트를 사용하는 방식과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팔레트를 사용한 방법은 1930년대에 미국의 뇌화 벽돌 업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후 여러 업계로 도입 확산되어 오던 중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이 병창물자를 하역하고 수송하는 데 혁신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1950년대에는 호주,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산업 분야에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이나 사업장의 내부에서 군의 작업용으로 운반 합리화의 수단으로 발전되었는데 지게차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팔레트에 적재된 상태로 일관되게 사용되는 일관 팔레트화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즉, 화물을 일정한 규격의 팔레트에 적재한 것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도하투 도하 방식으로 일관 수송하는 일관 팔레트화의 체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지게차가 국내에서 생산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하역 작업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팔레트의 규격은 자체 물동량이나 창고 시설에 맞춰서 써왔을 뿐 표준화된 규격의 팔레트에 대한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사용되어 왔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음료나 맥주업계의 수송의 일관 팔레트화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컨테이너는 1920년경부터 미국의 철도회사들이 육상운송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상 컨테이너 수송은 1956년 미국의 시랜드 선박회사에서 국내 화물에 연한 수송을 개시한 것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방식은 1960년대 이후 국제교육 물동량의 중심 수송체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수송은 해상뿐만 아니라 항공 분야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트랙터 트레일러 시스템으로 육상운송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에서도 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전용 하차의 보급과 함께 트럭, 철도 하차, 선박 등의 복합화물 수송체계로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송기관들은 컨테이너를 적재하기 위해 특별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규격과 강도, 하역장치 등에 대하여 표준화된 엄격한 국제 규격이 적용되고 있어 물류표준화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팔레트와 컨테이너는 독립적으로도 대표적인 유닛옷 시스템의 수단이지만 이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즉 컨테이너 내부에도 팔레트의 화물이 적재된 상태로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 모듈 시스템화 방안입니다. 기업의 물류 시스템은 자사의 물류 현황에 적합한 경영 방침에 의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 시스템화의 목표와 수단으로서는 고객에 대한 상품의 품질이나 납기의 단축, 물류 비용의 절감, 배송시간의 단축, 재고량의 감축, 작업의 자동화 및 기계화 등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시로 변동하는 물종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다품종 소량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극복하는 방안, 곳곳의 도로가 막혀있는 교통체증과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 일회용 포장제 및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와 대기오염 등의 물류 공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물류 활동의 시스템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물류 시스템의 필요성입니다. 시스템이란 어떤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많은 요소들이 상호 관련을 갖고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복합체입니다. 물류 시스템은 그 대상 범위가 넓어 한 개의 기업 단위 물류 시스템으로부터 동종업계, 지역, 국가, 국제화 등의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단계의 물류 시스템도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저렴한 물류 비용으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류 시스템화를 위한 과제입니다. 물류 활동은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정보 등의 개별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 개별 활동들을 합리화하여 기능을 고도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물류 시스템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의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이해의 충돌이나 모순의 관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반관계라 하며 이를 조정,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물류란 일반적으로 단일기업 내부의 물동량의 흐름이 아닌 기업과 기업 간의 상호 흐름으로서 연결되어 있으므로 단일기업만으로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물류 시스템의 구축 방향입니다. 먼저 종합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물류 시스템은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 네트워크는 창고나 배송센터, 정보처리센터, 단말기들의 효율이 높은 수송, 배송 경로 또는 전화나 컴퓨터 등의 통신 경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류 시스템을 설계할 때에는 물류의 링크와 노드로 구성되는 물류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고 각 분야별 관리 시스템을 설계한 뒤에 종합 시스템으로서 평가하는 3단계 순서에 의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물류의 표준화, 규격화, 통일화입니다. 물류 시스템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은 표준화, 규격화, 통일화입니다. 수송과 배송 차량의 적자함과 같은 링크 요소와 창고의 렉 규격화와 같은 노드 요소의 표준화, 규격화, 통일화는 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필수불가결한 것들입니다. 다음은 물류의 협업화, 공동화입니다. 물류 시스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사 단독, 자기시설이나 장비만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물동량의 변동이나 편도 물동량에는 대단히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류 전문업체인 운송회사, 트럭이나 영업창고, 임대장비의 활용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또한 입장이 갚거나 협력이 가능한 화주 기업끼리 공동보관, 공동배송, 컴퓨터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물류 시설이나 장비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금이나 인력, 기술, 설비들을 상호 유효하게 활용하도록 합니다. 유닛로드 시스템 추진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유닛로드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단위의 적정화, 단위화 작업의 원활화, 협동일관 수송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종 물류시설과 기기를 정비하고, 운임체계를 재정비하고, 구체적으로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정보 등의 물류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물류시설, 물류기기, 협동방식, 공동이용제도 등이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물류를 시스템화하는 목적은 입자수송, 낱개수송에 화물을 팔레트화,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화물을 단위화함으로써 유닛로드 시스템에 대한 대형화, 전용화, 고속화하게 되어 화물을 안전, 정확, 신속, 저렴하게 물리적으로 이동시킴에 있습니다. 유닛로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시설이나 장비들을 표준화하여 유닛로드 물동량을 처리하는 정합성을 갖추고,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표준화된 물류정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국내 산업계의 물류표준화를 추진하기 방안이 될 것입니다. 유닛로드 시스템의 종류에서 먼저 유닛로드 시스템의 기본 요소입니다. 유닛로드 시스템이란 낱개 단위의 물동량을 일정한 규모의 단위화물로 만들어 일관된 수송, 보관, 하역체계를 구축하여 물류효율이 높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기본 요소는 낱개의 물동량을 일정한 단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유닛로드 시스템은 사용하는 수단에 따라 크게 파레트류, 컨테이너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강범위하고 일반적인 이용 방식으로는 파레트에 의한 일관 파레트화와 컨테이너에 의한 컨테이너화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유닛로드 시스템의 화물용 컨테이너 부분에서는 국내 화물용 컨테이너와 국제해상용 컨테이너와 같이 수송업차 자체의 수송 시스템으로서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전 구간을 운용 범위로 합니다. 물류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은 물류용어의 통일, 두번째로 거래 단위의 표준화, 전표의 통일, 표준 코드의 활용, 포장치수의 표준화 등이 있습니다. 유닛로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측면인 파레트화, 물류설비 등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부분은 표준화에서 물류용어의 통일은 물류분야가 국내 산업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0년도 초반으로 물류에 관련된 용어들이 외국 언어 그대로 사용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전문가, 학자, 회사 등에 따라 동일한 용어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물류에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를 표준화하여 공통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한 표준물류용어 규정을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거래 단위의 표준화에서는 기업 간에는 물동양의 거래 단위가 참차만별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가능하면 동정업계, 동일 상품인 경우에는 거래 단위를 조정하여 표준화해야 합니다. 단위 포장의 중량, 크기, 수량 등을 일정하게 통일시켜 기업 간에 거래하는 것이 상적 유통 표준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물류 표준화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점표의 표준화입니다. 업종별, 지역별로 상품이 거래되는 유통 과정에 사용되는 점표를 통일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거래 관습이 달라 장부의 기장 방식도 서로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는 물론 물류업자 간에 상호 교환 사용되는 점표가 서로 달라 업무에 불편함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번째, 표준 코드의 활용입니다. 현재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포스 바코드를 물류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물류 코드로서는 바코드 외에 OCR 코드도 병행하며 활용되어야 합니다. 다섯번째, 포장 치수의 표준화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기업의 포장 단위는 골판지 상자, 지대, 캔, 드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포장 단위의 가로, 세로, 높이, 규격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부분의 표준화입니다. 물류의 하드웨어 부분이란 물류 과정에 이용되는 장비나 기기 및 설비 등을 말합니다. 물류의 기능 중에서 수송 장비, 하협기기, 보관 설비 등 하드웨어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첫번째, 팔레트의 표준화입니다. 팔레트의 표준화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면 물류비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또한 표준화되지 못한 팔레트를 사용하면 목재 자원의 낭비는 물론이고 폐기되는 팔레트로 산업 공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닛오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포장 치수 표준화와 함께 팔레트 표준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지게차의 표준화입니다. 국내의 지게차 공급은 각 제조업체별로 해외업체로부터 기술 도입에 의한 방식이어서 공급된 장비의 사양에 있어 각양각색임으로 표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표준지게차의 규격을 제정하여 표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세번째, 트럭 적재함의 표준화입니다. 트럭 적재함의 규격 표준화는 물류표준화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적재함의 바닥 높이, 적재함의 폭과 길이 등을 국가 규격으로 제정하여 표준화시켜야 합니다. 네번째는 렉의 표준화입니다. 렉의 종류도 다양하여 제조업체나 사용자 모두에게 규격의 표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부자재 및 부품의 규격화는 물론 조립 시의 규격도 표준화가 되어 표준파레트, 표준상자가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섯번째, 기타 물류기기, 프렉시블 컨테이너, 소형 운반차, 무인반송차, 컨테이너류, 입체 자동창고, 클레인류, 파렛타이저 등도 표준파레트와 정합성 있게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닛로드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파렛트화에 따라 하역작업이 각종 장비에 의해서 기계화가 가능하므로 많은 인력이 절약됩니다. 인력에 의한 하역작업 단위에 비교하면 단위가 대형화되어 수십배의 빠른 속도로 하역이 가능하므로 물동량의 유동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비용의 절감과 물류생산성 향상이 됩니다. 물류의 정과정을 표준화 단위로 포장, 하역, 수송, 보관함으로 작업의 표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 재고관리가 용이하며 유통과정의 서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물류설비 및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비용 절감, 서비스 및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트럭이나 철도하차, 컨테이너, 선박 등 수송장비의 상하차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 하역 작업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수송장비들의 운행시간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수송비의 절감과 수송장비의 운행회전율이 향상됩니다. 물동량을 단위화된 크기로 작업하여 포장의 간이하가 가능하게 되고 인력작업과 비교하면 포장자재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동량을 단위화함으로써 각종 운반, 하역기기, 보관시설, 포장기기에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동량을 표준화된 단위로 규격을 설정함으로 인하여 창고 내부 적재 공간의 효율 향상과 수송장비 적재함의 적재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일간 파레트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일간 파레트화는 화물이 발송인으로부터 수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전 운송과정을 일관화하여 파레트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스웨덴 운송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방식은 여러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연결 운송할 경우 하역작업의 합리화로 물류비의 절감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간 파레트화 화물의 이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파레트화, 컨테이너의 규격화, 표준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표준화된 파레트를 사용함으로써 하역패턴이 정형화되고 이에 따라 적재효율이 향상되기 때문에 파레트에 표준화는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닛로드 시스템과 일간 파레트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간 파레트화 추진은 기업에 있어서 큰 효과가 기대되는 경영과제입니다. 동시에 정책적인 관점에서의 종합대책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급을 촉진하려면 현장실무자, 관리자, 경영자 등 기업 내 각 층에 이해를 구하고 업계의 횡단적인 의견 교환을 거듭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표준화 의식 고치를 도모하고 사회 시스템적으로 합의 형성과 체제 정비를 지향하는 등 장기적인 추진이 불가결환합니다. 물류 효율화를 추진하려면 물자, 제품, 포장화물 등을 개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집합된 취급 단위로 보관이나 수송을 실현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것을 유닛노드라고 하며 이에 의한 물류의 구조를 유닛노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닛노드 시스템은 하역의 기계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작업자의 노동 부담이 경감되어 단시간으로 안정된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류의 노동 집약적 조건을 완화하여 기능을 고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유닛노드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팔레트 적재에 의한 유닛화와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유닛화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에 적재한 화물을 환적하지 않고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수송하는 방법이 일간 팔레트화이고 컨테이너에 의한 유닛화된 것이 컨테이너화입니다. 일간 팔레트화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물류비의 절감 측면에서 화물을 일간 팔레트화하여 운송하는 방법은 부분적으로 팔레트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습니다. 일간 팔레트화의 경제적 효과로서는 작업능률의 향상, 하역의 기계화로 하역시간과 혼잡채소화, 화물의 효율적 관리, 물류비의 절감과 사내물류의 효율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 초기에 있어서 팔레트의 한계점으로는 첫 번째, 빈 팔레트의 회수, 보관, 정리 등 관리가 복잡합니다. 두 번째, 운송수단의 적재함 규격이 상이하여 팔레트 규격이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의 다양화에 적합한 팔레트의 다중화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하역작업에 기계화가 되지 않은 업체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팔레트나 물류시설의 막대한 자금 소요로 표준 팔레트의 보급률이 저조합니다. 여섯 번째, 화물 도착지에서 하역시설이 불충분합니다. 일곱 번째, 업종과 상품 특성에 따라 팔레트 단위화가 곤란한 품목이 존재합니다. 일간 팔레트화의 한계점을 위한 해결책으로 첫 번째, 팔레트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팔레트에 대한 표준 규격의 통일화와 운송수단의 규격통일화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표준 팔레트 사용을 위한 관계기관의 홍보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관련 업체 간의 긴밀한 협조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간 팔레트화를 위한 실시순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일간 팔레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팔레트 운송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착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먼저 사내에 체계 구축을 하여야 합니다. 일간 팔레트화를 진행함에 있어 경영진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내 전체에 걸쳐 몰두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류의 효율화는 조달, 생산, 판매 등 전체에 대한 협력체계가 있어야 비로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은 대상 지역 및 대상 품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전체의 상품을 팔레트화하는 것은 어떤 기업이라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량이 정리된 품목은 팔레트 운송의 대상으로서 취급하기가 쉽습니다. 외부 포장치수 등을 팔레트 규격에 맞추고 다품종 소량화에 대응, 혼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물류 전략을 고려한 다음 생산, 일간 팔레트화 판매 부분에서 협력을 얻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사항으로는 유린노드 형태가 중요합니다. 팔레트는 T11형 표준 팔레트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팔레트의 종류는 제품이 다품종인 경우에는 상자 팔레트가 적합한 것이고 지게차가 없는 경우에는 바퀴 달린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팔레트 단위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팔레트를 쌓는 데 적합한 외부 포장 단위로 처리하고 그것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자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럭의 종류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몇 톤 트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 적재함의 크기 및 구조까지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 팔레트를 지게차로 사용한다면 윙바디 등 적재할 측면부터 하여갈 수 있는 트럭이 바람직하고 상자 팔레트를 사용한다면 리프트 게이트가 장치되어 있는 트럭이 필요합니다. 포장 형태에서는 각 기업의 품목은 그 종류나 형태가 다양하여 포장 치수 역시 다양할 수 있으나 표준 팔레트에 맞는 치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높이에 관하여도 가능한 한 종류를 적재하여 표준화하고 다른 품목 간의 적재가 쉽도록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들의 포장은 화물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치수, 재질, 강도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물 붕괴 방지를 위해 대량 소비 물자로 값이 산 상품은 포장에 많은 비용을 들지 않기 때문에 화물 붕괴 방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화물 붕괴 방지에 관해서는 송아주, 운송업자, 수아주가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방법을 선택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팔레트에 적재된 상품의 보관에 관해서 평파레트로 높이 쌓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팔레트랙, 팔레트 서포트, 상자파레트, 포스트파레트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팔레트 운송의 송, 수아주 양측의 시설에 관해서는 팔레트의 하역 설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송아주 측의 생산라인 말단은 물건을 팔레트로 적재함을 고려하여 설비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빔 팔레트의 회수, 반송, 반환을 위해 트럭에 빔 팔레트를 적재할 곳을 설치한다든지 팔레트 대포를 증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작업장 내에 지게차가 없고 평파레트에 쌓아둔 상품을 이동하려고 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양면 사용형 팁 11형이기 때문에 단면 팔레트 혹은 편면 사용형 팔레트로 따로 준비하여 팔레트 트럭으로 사용하든지 대차 등에 쌓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팔레트는 렌탈 방식으로는 당연한 것이고 교환 방식으로 반복 사용하기도 하고 자동창고 등과 같은 조건이 까다로운 곳에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것이 요구됩니다. 목재 외에 플라스틱재도 있으나 역시 강도 등 품질에 관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선택하여야만 합니다. 반복 사용되는 팔레트는 구입당가가 높아도 품질이 좋고 내구성이 높은 쪽이 운영 비용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경제적입니다. 일관 팔레트에 의하여 당연히 물류 전체의 비용은 절감되어야 하지만 비용내역은 실시하기 전과 비교하여 항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항목으로서는 팔레트 차용비, 제작비, 수선비, 보관비, 반회송비, 폐기처리비 등을 포함한 운용비, 인건비, 그 밖의 운송비, 하역기기비, 작업장 설비비, 화물 붕괴방지비, 기타 등이 있습니다. 팔레트 운용 해수 방식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레트화를 실시하는 데는 팔레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팔레트의 보유 형태는 렌탈 방식과 자사 보유 형식이 있습니다. 팔레트 운용을 위해서는 소재관리, 회수 시스템이 필수불가결합니다. 그것을 자사 독자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운용 시스템을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래 단위를 가능한 한 팔레트 단위로 하고 싶지만 그것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을 경우에도 팔레트에 쌓여진 면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10의 배수나 타스 단위 등이 구애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안 될 경우라면 표준화된 상자에 수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송과 배송의 간격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너무 길게 끄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래의 월간 파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거래의 결제나 영업창고 보관료의 만료일 등의 관계로 어떻게든 파동이 생겨나겠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래 단위가 대형화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것 역시 효과적일 것입니다. 납품처는 다품종 소량이 된 경우도 있고 파레트화가 곤란할 때도 있지만 품종을 하나의 파레트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공동배송 등에 의하여 파레트화가 가능한 납품처를 늘려 대형 차량을 이용할 가능성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익 배분과 비용 분담 측면에서는 비용 계산과 함께 받는 쪽 혹은 운송업자의 이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하여 그것에 기초하여 운임, 요금, 비용의 분담, 이익의 배분 등을 당사자 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물리비 절감을 위한 패킹의 표준화, 규격화 필요성 및 사례에서 유닛노드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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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